시공 현장을 체험하고 시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개하기 위해 나온 이은지 리포터입니다. 현장으로 함께 같이 가보시죠. 저 지금 잘하는 것 같은데요? 진짜? 너는 왜 이렇게 짧다는 건가요? 이렇게 나가면 보기 싫잖아요. 넌 계단식으로. 잘하지만 이거 좀 이뻐요. 맞추는 거예요? 그러니까 운영이 무슨 줄 알 수 있어요? 아, 바로 작업하기 편하게. 일하기 편하게. 바로 깔 때 조금 집어넣으려고 이렇게. 좀 깔끔하잖아요.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. 아, 그래서 그 모퉁이들 다 그렇게 하신 건가요? 응. 여기도 했던 것 같아요. 이건 철. 이거는 바닥재에다가 펑트 채우고 지는 건데요. 네. 이 경화재랑 같이 섞어가지고. 네. 잘 섞어줘야 돼요. 아, 어떤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? 손으로. 손으로요? vamos. 그럼 한번 잡 criteria вот. sarcasticism. 양수지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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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. 가방에 이빈기 먼저 이렇게 끼우고 놓고 여기부터 그리고 빈거 이렇게 밑에서 끼고 있어 어디 여기야? 버스 붙이면 집에 가야 되니까 알아서 하고 한 번만 하세요 3단으로 올라가면서 3단으로 캐다줄래? 3단? 3단? 3단. 나와나 가야돼? 2단? 1단? 마루가 너무 좋은가 본데 이거? 아싸 3단. 큰일났다. 산 쪽에서 못 내려오겠는데? 인테리어 창업무늬는? 렌즈바닥. 시공기사가 아닌 바닥질 회사 대표로 렌즈바닥 창업지원 프로그램 더보기를 확인해주세요. 이제 이거 한번 작아갖고 알고. 손은 이제 없는거 아니야? 굳이 손 없지. 큰일났어? 안한대요. 여기를 잘라서 버릴거야. 거기를 잡아봐. 내가 이렇게 흔들리니까. 거기를 딱 누르고 있으면 돼. 여기 막 이렇게. 아니 이렇게 손바닥으로. 그래야지 안딸려다니까. 여기 버튼을 누르고 먼저. 그리고 당겨. 다 맛있다? یک바ilia 그냥 붙여버려. 음 저 타고 MAY exist.. 여기 와... 약간 죽 눌러가지고 단점은요? 단점은 이제 새로 인테리어 할 때 힘들지 철거하려면 힘들잖아 물에도 약하고 나무니까 회장님 이거 총 다 하면 얼마나 걸려요? 원래 8시간 기준이지 모든거는 한 사람 앞에 원래가 기준이 몇 다섯팡? 그럼 몇 시간래요? 그거는 마루마다 다른데 본드로 붙이는 마루는 한 박스에 한 평이야 근데 나는 두 배 왜요? 나는 밥을 두 그릇 먹잖아 부장님 이런 자재들은 그럼 어디서 사 왔을 건가요? 대부분은 대리점에서 오고 이제 물량이 많고 그러면 철판이라고 큰 창고마트가 있어 그런 데서 이제 주문하면 와 부장님 이거 혼자 셀프로 할 수 있을까요? 본드가 굳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모르는 사람들이 시작하다 보면 막히는 부가에 나와 거기서는 끝나는거야 장판이나 디스파일은 시간제한이 없어 실패해도 다시 해도 되지만 이거는 굳으면 다시 뜯고 긁어내고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안된다는거야 완전 됐어요 부장님 마루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? 마루? 관리? 물관리만 잘하면 되지 나무니까 물관리요? 응 물을 쏟아놓고 오래 있으면 안되고 바로바로 닦아야되고 물을 너무 많이 부어서 청소하면 안되고 다 어렵지 않네요 응 나무지는 그냥 일반 집 청소하기 시작 네 뭐 어려운게 멋있어 세상 사는게 어렵긴 하던데 고춘에 아름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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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워